오늘은 일본을 통해 본 부동산 10년 대폭락 시나리오라는 책을 가지고 부동산 불폐신화는 망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신화 보통 얘기할 때 일본과 많이 비교하죠. 일본도 한때 부동산 불폐신화가 굉장히 팽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좀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부동산 불폐신화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10년 대폭락 시나리오를 쓴 다치키 마코토라는 사람은요. 경제 애널리스트이고요. 경제지에서 근용과 연금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부동산 10년 일본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일본의 타마신도시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뭔가 신도시들의 몰락 이런 다큐멘터리나 신도시 같은 거 많이 얘기할 때 일본에서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례가 일본 타마신도시입니다. 2005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타마신도시를 판교신도시의 모델로 삼았고요. 그래서 이 타마신도시의 정책들을 많이 갖고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일본 현지에서는 이 타마신도시라는 평가가 너무나도 다른 평가를 받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타마신도시 건설 당시에는 환경친화적 도시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10년에서 20년이 지나자 전혀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됐더라는 겁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수만 없겠죠. 어느 정도 오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죠. 부동산 불폐론은 신화가 아니라 그 시대의 일정한 사회 조건이 만든 믿음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 일본에서는 지금 주택을 사지 못하면 영원히 내 집 마련을 못할 것 같은 초조함에 빠져 은행빚을 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랑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영끌해서 어떻게든 집을 살려고 하고 지금 내가 집을 못 살면은 앞으로도 계속 집을 더 사기 힘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굉장히 팽배하잖아요. 이 일본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 이 사이에. 그런데 현재 일본인들은 집값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는 부동산 필패신화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불패신화가 아니고요. 부동산 필패신화에 빠져있다고 해요. 2006년 도쿄 헌체방을 둘러보면서 부동산이 최고야라는 책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이 책의 저자가. 그 책의 모차를 쭉 보니까 이런 모차들이 있었다고 해요. 집가 하락 걱정하지 마라. 집가 상승은 지방 도시에도 파급된다. 위성 도시의 임대용 부동산을 노려라. 이런 식의 목차가 그 책에 쭉 적혀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책과 좀 비슷하죠 지금. 뭐 땅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부동산 그 가격은 지방 도시에도 오륙이 마련이다. 번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뭔가 신도시 이런 위성 도시의 임대용 부동산을 노리면은 임대자가 임차인이 반드시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인 거예요. 이런 목차들이 이 부동산이 최고야라는 책에 써있었고 이 책의 저자가 2006년 도쿄 헌체방을 돌면서 발견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책을 맹신하고 아 맞아 땅값은 떨어지지 않아. 집가 상승은 지방 도시에서 파급되지. 위성 도시의 임대용 부동산은 튼튼한데 노후산이 될 거야.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을 맹신하고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샀던 사람 상당수가 어떻게 됐느냐. 신용불량자나 개인 파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쪽박을 차게 되었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정부의 저금리 정책은 시중의 돈을 부동산으로 몰려가게 했고 특히 일본의 부동산 불폐 시나리에 부축인 것은 이런 저금리적인 환경적인 상황과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요. 어떤 믿음이냐.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다.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다. 일본은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은 나라야. 근데 거기에 저금리적인 환경적인 요소까지 맞아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부동산은 절대 안 망해.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일본을 살펴보면 실제로 화산활동으로 인해 생긴 섬나라고요. 또 국토 대부분이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이 많잖아요. 일본도 산이 많습니다. 일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좁았기 때문에 땅을 사두면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1980년대 말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 일본 국토를 팔면 미국 국토를 3번에서 4번은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치솟았고 그만큼 거품이 껴 있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불폐신화를 자랑하던 일본에 부동산 필폐신화가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불폐신화가 팽배했던 일본인들의 믿음 일본은 인구는 많은데 국토는 좁아. 그리고 적응적인 상황 그리고 절대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부동산 불폐신화를 자랑하던 일본에 부동산 필폐신화가 왜 갑자기 자리를 잡았을까요? 부동산 필폐신화를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1980년대 초반에 일본의 무역 흑자가 급증하면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무역 마찰을 겪게 됩니다. 일본은 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은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적자가 계속 나니까 야 너네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무역 마찰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82년 발족한 낙하손의 내각 낙하손의 내각은 일본 경제를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내수 주도형 경제로 전환을 꾀합니다. 야 수출을 하니까 수출을 너무 많이 하니까 지금 외국과도 좀 마찰을 많이 빚고 우리가 내수가 탄탄해야지 일본 경제 오래가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내수 주도 경제로 전환을 꾀합니다. 일본 정부는 내수 부양을 위해서 다양한 경기,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내놨고요. 내수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뭐 경제 부동산부터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1985년 플라자 합의로 하루아침에 엔하값이 무려 70% 가까이 상승하게 됩니다. 플라자 합의를 하게 되는데 외교 무역 마찰을 빚은 미국 뭐 이런 선진국과 플라자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엔하값이 하루아침에 70% 가까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엔하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100달러에 살 수 있었던 거를 엔하값이 폭등하면서 이제 200달러를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내몰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물건이 100달러에서 200달러 되니까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도 이제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야 이거 자칫 이거 이거 플라자 합의 때문에 수출 부진 일어나고 수출 부진에 의해서 일본 경제가 불황으로 진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감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긴급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긴급 대책을 무슨 긴급 대책이냐 저금리에 의한 경기 부양과 내수 확대 정책 그러니까 수출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야 빨리 내수를 탄탄하게 해야 돼 그리고 저금리 돈을 빨리 풀어서 경제를 부양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5% 정도였던 공정금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기준금리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5% 정도였던 공정금리가 2.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마구 찍어내자 통화 증가율이 어떻게 증가했느냐 1985년에 3.8%였던 것이 1988년 13%까지 확대됩니다. 거의 4배에 달하는 수치죠. 4배에 달하는 수치가 통화 그만큼 더 많이 증가하게 된 겁니다. 연간 1, 2%대에 머물던 부동산 대출 증가율이 어떻게 증가했느냐 10배 가까이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10배 더 빨라진 겁니다. 저금리가 되면 대출 금리도 낮아지고 또 상대적인 주택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10억을 빌리는데 100만원밖에 안 당하면 천만원 낼 때보다 훨씬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싸다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주택 수요를 급증시켰고 결과론적으로 집값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토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이는 토지 가격을 또 급등시키게 됩니다. 경제 살려야 되니까 부동산 개발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뭔가 경제가 어려워. 국내 경제가 어려우면 뭐하죠? 지하철 어떻게 뜯는다. 건설업. 아파트 짓는다. 이런 거. 부동산 경기 살리려고 노력을 제일 먼저 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토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이것이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급등시키게 돼요. 급등시키게. 당시에 리조트법이라는 게 생기게 됐는데 리조트법이 대체 무엇이었냐.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이었는데 일본 도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빽빽하게 사니까 국민들에게 여유 있는 레저 생활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리조트 같은 걸 만들 수 있게 제도도 완화하고 건설 규제도 완화하고 대출 뭐 이런 거 좀 해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양시켜서 일본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야겠다라는 일본 정부의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토지 가격이 급등하자 기업들은 토지를 담보로 거액을 응자 받았고 또다시 땅을 사는 왜냐하면 토지를 사놓으면 오르니까 기업들이 이제 땅 투기를 하는 거죠. 야 이거 작년에 1억이었는데 이번에 3억 됐네? 야 이거 땅만 사면 돈 버는데 뭐하러 힘들게 뭐 사업을 하고 뭐 이래? 돈 있으면 다 토지를 사는 거죠. 이 토지 살 때도 대출도 받고 계속 이게 토지로 돈이 몰리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토지값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국민들의 반발을 초래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 부동산은 토지 위주였는데 당연히 토지값이 오르면 당연히 주택가격도 오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주택가격 급등하면서 일본 국민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뭐 주택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대요. 근데 계속 올라갔던 거죠. 부동산 가격 급등에 일본 정부는 금융 정책에는 손을 쓰지 않고 투기 대책에 골몰했다고 하는데요. 이 투기 대책이 나온 게 대체 무엇이었냐. 1987년 10월에 이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해서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 시세 차익의 96%를 환수하는 중과세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위기가 이미 땅은 사면 오른다. 부동산은 오른다. 안 사면 바보다. 이런 이제 투기 광풍이 불다 보니까 이런 제도적 장치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거죠. 우리나라 양도세, 중과세도 이건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지금. 그런데 일본은 무려 96%의 중과세를 했다고 합니다. 환수해. 환수하려고. 아무튼 엄청나 강력한 정책이었는데 뒤늦게 일본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부동산 불만이 점점 폭발하기 시작하니까 뒤늦게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버블의 원인임을 인정하고 이제 금융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규제하는 총량 규제를 시행하고 신규 대출을 막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뭐 DSR, LTV, DTI 이런 거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들이 대부분 보면 일본 부동산 정책들 참고해서 만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인적 국가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어찌 됐든 간에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일본도 이런 식으로 뭔가 신규 대출을 막고 부동산을 어떻게든 잡아보려 노력을 했던 거죠. 당시 이런 정책을 폈던 일본 총재는 이제 금융으로 막 부동산 내리누르니까 국민들은 이제 열광하기 시작하죠. 야 부동산 들이 좀 잡나 보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영웅으로 추앙받았고 금리 인상과 부동산 총량 규제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1991년 들어서 도산하는 부동산 업체가 속출하고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규제가 너무 심해지니까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식으니까 당연히 부동산 기업들은 많이 망하게 되겠죠. 그전 거품에 의지했던 그렇게 생존했던 부동산 업체들이 다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부동산 진짜 우리나라 부동산 불폐신화가 있었는데 이제 필폐신화로 바뀌게 된 게 이런 일련의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믿음들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언젠간 끝납니다. 왜? 사회 구조가 바뀌고요. 환경이 변하고요. 어떻게든 바뀌거든요. 이게 부동산 영원히 올라간다?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경제에서. 그래서 일본은 아, 일본도 우리한테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이 불폐신화가 이렇게 사졌구나. 이것을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똑같이 간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적 국가이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들이 일본과 많이 유사하다는 측면을 봤을 때 일본의 사회들을 아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불폐신화는 망상이다. 라는 주제로 일본 역사를 통해서 본 부동산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사이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일본을 통해 본 부동산 10년 대폭락 시나리오라는 책을 가지고 부동산 버블 그 후 일본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변화했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일본 국민들이 왜 부동산 불폐신화에서 부동산 불폐신화로 인식이 바뀌었는지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 부동산 버블 뭐 잃어버린 20년 뭐 이런 얘기하죠? 그 시기 이후에 일본 국민들이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이 변화했는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다치키 마코토라는 분이고요. 경제 애널리스트 경제지에서 금융과 연금 문제 전문직을 취급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체 또는 도시 재개발 차원에서 도심 용적률을 높이는 정책을 취하면서 주상복합 개발붐이 촉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외곽지에서 부성 개발 막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도심지가 이제 조금 이제 낙후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심을 다시 뭔가 활성화 시켜야겠다. 혹은 뭐 일본 경제를 다시 활성화 시켜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도심의 용적률을 높이는 정책들을 취합니다. 용적률을 높여주니까 당연히 빌딩이 높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상복합 빌딩 뭐 이런 것들 많이 짓게 된 거죠. 그리고 일본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택 구입 장기 대출자에 대해서 대출 금리의 1% 정도 감세 혜택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 일본의 3대 도시의 땅값도 많이 오르게 되죠. 그러나 이제 한국과 같이 뭐 엄청나게 과열된 분위기 이런 건 아니었고요. 주상복합 아파트의 미분양분에 대해서 10에서 20% 정도 덩핑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뭐 청약 같은 경우 하면은 몇백 대 1 뭐 이렇게 경쟁률을 뚫어야 되고 뭐 당첨만 되면은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물론 도심의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이쪽으로 뭔가 돈이 몰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에서 20% 정도 할인해가지고 덩핑 판매하는 이런 부동산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뜨거운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본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시각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우세하다는 거예요. 왜 일본 국민들은 일본 사람들은 일본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아직까지 보고 있는 걸까요?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게 혹은 앞서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100년 후 현재 인구의 절반 정도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팽배하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면 당연히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본 부동산 시장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가용 토지의 증가입니다. 산지가 많은 일본은 가용 토지가 적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섬나라하고 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는 국토가 쓸만한 그런 국토가 없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산업 구조의 변화가 가용 토지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일본 농업 시장이 개방되면서 해외에서 많은 농산물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농산물들이 잘 안 팔리겠죠. 농지 규제를 완화해주고 농지로 쓰던 땅을 주거로 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가용 토지, 집을 짓고 사람들이 거주할 만한 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공장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공장 용지가 주택 용지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도심의 경우 일본 정부가 재개발 촉진을 위해 용적률 완화, 실질적으로 도심 주택지가 늘어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심의 활성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정책들을 취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0층까지 아파트 지우고 20층까지 지우니까 당연히 공급이 늘어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일본의 저성장 체제가 굳어지고 있다는 인식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전망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도 일본 부동산 시장이 장기침체를 뒷반침하고 있는데요. 양극화라는 게 뭐죠? 결국에는 부입부 비닛빈이잖아요. 부자는 점점 늘어나고 또 부자의 재산은 점점 늘어나는데 가난한 사람의 수도 역시 점점 늘어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는 결국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일본 국민 스스로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중산층이 없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생각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일본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 저하와 함께 종신고용의 붕괴,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중산층의 붕괴 이것들을 보통 이야기한다고 해요. 종신고용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정년 65세까지 꽉 채워서 일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이거죠. 이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산업구조의 변화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산물 해서 먹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일본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점점 그런 수익성에 안 맞게 되고 점점 이렇게 사용론 교수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산층의 붕괴 이런 것들을 보통 얘기하는데 종신고용 체제와 고도 성장은 사실 소비 확대의 원동력입니다. 왜냐하면 종신고용과 고도 성장이 함께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 회사에서 평생 일한다는 생각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성장하면 나도 성장하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즉 회사와 운명을 함께한다는 그런 뭔가 의식이 생겨요. 그런데 종신고용 체제와 고도 성장이 깨지니까 어떻게 되죠? 이 회사가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다. 나는 이 회사에서 평생 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죠. 그리고 또 이제 고도 성장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되죠? 아 우리 회사가 성장하지 않을 수 있다. 일본 경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과거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당연히 기대할 수 있어. 왜? 종신고용이 되고 성장률이 높았으니까. 나는 이제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거고 그동안 경쟁이 꾸준히 성장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그런 미래를 꿈꿀 수 있었죠. 그리고 내가 지금 사원이지만 대리가 되고 또 30년 근속하면 임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종신고용과 고도 성장이 깨지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내가 이 회사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몰라. 과연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을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왜? 당장 고용이 불안하거든요. 오늘 당장 일자리가 내일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영향을 비춰서. 그래서 최근 부동산 투자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는데 1980년대 버블기와 그 이후의 투자 패러다임이 변화했다고 합니다. 일본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임대 수익형 투자가 확실한 대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1980년대 말 일본 부동산 투기 열풍은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임대 수익을 겨냥한 투자가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갭 투자가 엄청 유행하잖아요. 일본 1980년대 말에도 일본 부동산 투자 대부분은 시세 차익을 노린 이런 식의 투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갭 투자 같은 거, 시세 차익을. 내가 1억에 사서 2억을 벌 수 있는 이런 투자를 노린 게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였는데 최근에는 그런 투자는 거의 사라지고 다 임대 수익. 내가 지금 여기서 1억 투자하면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임대 수익 경영한 투자가 주로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비가 많이 드는 단독주택이나 대연평수의 부동산보다는 임대가 쉽고 수익률도 높은 원룸주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동산의 투자 주체가 기업. 그래서 개인에서 부동산 펀드로 급격히 재판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1980년대 이전에는 개인들이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개인들이 그런 비관적인 전망, 일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개인들이 투자하기보다는 기업이 주체가 돼서 또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부동산 증권화가 빠르게 이루어졌다고요. 부동산 증권화는 거래가 간편하고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1980년대 말 일본은 동경 집가가 치솟으면서 집가 급등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값이 오르면 강북이 오르고 강북으로 수도권이 오르고 수도권이 오르면 점점 지방으로 내려가는 이런 현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동경 집가가 오르면 이 집가 급등 현상이 동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죠. 하지만 2, 3년간 가격이 떨어지는 곳과 오르는 곳이 확연하게 구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도심 회귀 현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말 그대로 지난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일본의 도심 지역은 올랐다. 맞습니다. 올랐어요. 도심 회귀 현상 그리고 양극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본이라고 해서 모든 부산상에 비관적이고 떨어진 건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다 같이 오르는 이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의 긍정적인 시각. 일본 정부는 동경을 세계 도시로 육성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층 빌딩 및 초대형 개발에 대한 규제를 대법 완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규제를 대법 완화하는 과정 속에서 동경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수도권 입지 규제도 철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뭐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수도권 규제하고 있잖아요. 수도권 공장 못 짓고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런 제도들이 전부 다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동경을 수도권 이렇게 해서 수도권 입지 규제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과 뉴욕이 경쟁하고 서울과 동경이 경쟁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규제 같은 걸 잔뜩 넣고 하면 당연히 도시 경쟁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활성화, 내수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면목들, 여러 가지 요인들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폐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했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일본에서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부산 투자는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규제를 철폐하고 도심으로 더 경쟁력을 몰아주는 이런 쪽으로 발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 여전히 비관론과 낙관론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1980년대 말 묻지마 투자. 부동산 사면 무조건 오른다. 이런 부동산 불패 신화에 빠져서 유례없는 부동산 버블을 키웠던 일본 투자가들은 10년간, 아니 20년간, 거의 30년간이죠. 딥플레이를 통해 교훈을 얻은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보다도 임대 수익률을 중시하면서 투자 관행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조금 가열된 기미를 보이자 여기저기서 버블 우려에 대한 경우를 쏟아내는 것이 일본 국민들이 딥플레이를 겪으면서 일어난 변화다. 그래서 일본 투자가들은 지난 과거를 통해서 뭔가 깨달은 것처럼 보인다. 라는 것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큰 흐름 속에서는 실제로 일본의 구조한 정책을 우리나라로 많이 참고하고 있고 많이 가져오는 것들도 사실 많거든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일본의 정책을 거의 그대로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무시할 수만은 없는 거고 당연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 맥락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향후 비슷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의 부동산 시장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본의 부동산 투자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런 패러다임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일본을 통해 본 부동산 10년 대폭락 시나리오라는 책을 통해서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재미있게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내 집 마련의 신화는 전문대 졸업의 여성들이 완성시켰다라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의 신화는 전문대 졸업의 여성들이 완성시켰다?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일본 분들 얘기고요. 일본 저자가 쓴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한국 여성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책에 나온 이 내 집 마련의 신화는 전문대 졸업의 여성들이 완성시켰다라는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바치키 마코토라는 분이고요. 경제 애널리스트면서 경제지에서 금융과 연금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럼 오늘 대체 내 집 마련의 신화는 전문대 졸업의 여성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구라 치카고라는 일본인 작가분이 계신가 봐요. 그분이 결혼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나 봐요. 이 책에 나온 내용의 얘기입니다. 내 집 마련의 신화는 전문대 졸업의 여성들이 완성시켰다라는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전문대 졸업의 여성들의 전업주부 소망은 강렬하다. 전문대 연문과나 국문과에 진학한 여성들은 입학 시 뚜렷한 목적이나 계획도 지니지 않고 있다. 자신이 재학하는 동안 좋은 직장을 찾기보다는 동일한 계층의 친구들과 즐기는 여가생활에 관심을 둔다. 친구들이 퇴직하면 똑같이 퇴직하며 친구들과 동일한 시기에 결혼을 꿈꾸는데 상대는 당연히 자신을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친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상대와 결혼하여 자상한 남편과 귀여운 아기에게 둘러싸인 그림 같은 가정을 꿈꾼다. 힘들게 가사와 직장일을 병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결혼 후 그녀들 중 안정된 급여를 받는 직장에 다시 취직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녀들에게 결혼은 의존 그 자체다. 이 내용이 결혼의 조건이라는 책에 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제가 풀어보면 이런 얘기죠. 일단 일본인 여성분들은 대졸자가 있고 전문대 졸업자가 있고 고졸자 이렇게 있겠죠. 이 중에서 전문대 졸업자 여성들의 얘기예요. 전문대를 졸업한 특히 전문대 영문과라든지 국문과를 진학한 여성들은 입학할 때나 혹은 졸업할 때 뚜렷한 내가 정말 이 직업을 먹고 살겠다 이런 목표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대학을 가야 하니까 간 거고 성적 맞춰서 간 거죠. 그리고 자신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뭔가 좋은 직장을 찾기보다는 동일한 계층의 친구들과 즐기는 여가생활에 관심을 준다라는 거죠. 대학 다니는 동안 뭐 맛집 돌아다니고 놀러다니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뭔가 좋은 직장 이런 걸 찾기보다는 내 삶을 좀 즐기는 근데 이게 전문대 졸업자들의 여성들의 얘기고 대졸자는 또 다르다는 거죠. 대졸자들은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커리어와 스펙을 쌓으려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졸자와 전문대 졸업자 차이인 거죠. 친구들이 퇴직하면은 똑같이 퇴직하며 친구들과 동일한 시기에 결혼을 꿈꾼다는 거죠. 전문대 졸업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과 어떻게 보면 생애주기 패턴이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결혼할 시기에 나도 결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들이 퇴직하는 시기에 나도 퇴직을 해야지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배우자죠 배우자 배우자가 당연히 내 삶을, 나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배우자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왜냐하면 나는 이제 학교도 끝났고 커리어도 끝났고 직장도 끝나다 보니까 내가 뭔가 내세우고 의지할 만한 곳은 배우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상대와 결혼하여서 자상한 남편과 귀여운 아기에게 둘러싸인 그런 그림 같은 과정을 꿈꾼다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잘생기고 좋은 시장을 다니고 높은 연봉을 받는 남편과 아주 귀여운 아기 이런 사람들과 같이 찍은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고 이런 삶을 꿈꾼다는 거죠. 이런 그림 같은 과정을 꿈꾼다는 거예요. 일본의 전문대 졸업 여성들이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다. 일본의 전문대 졸업 여성들이 이런 삶을 꿈꾼다는 거예요. 힘들게 가사와 직장일을 병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겠죠? 가사를 하거나 직장일을 하거나 그래서 대부분은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대졸자면 뭔가 공채 이런 느낌으로 내가 끝까지 위를 또 바라볼 수 있으니까 나도 커리어에 욕심을 내서 계속 커 나가야지 이런 생각이 있지만 전문대 졸업을 한 여성분들 일본 여성분들이에요. 일본 여성분들은 이제 내가 마땅히 회사에 큰 뜻도 없고 그리고 커리어사 한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가정을 선택한다는 거죠.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되고요. 그래서 그녀들 중 안정된 급여를 받는 직장에 다시 취직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완전히 배우자에게만 의존하고 배우자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들에게 결혼은 의존 그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성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전문대생 퍼스넬리티 전문대생 퍼스넬리티라고 정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졸자의 견실함 고졸자니까 내가 대학을 못 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성실하고 뭔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견실함이나 대졸자의 커리어 지향 내가 그래도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나는 이 기업에서 이런 전문가로 상대해 나갈 거야 이런 커리어 지향과 달리 이 전문대생 여성 전문대생들은 오직 가정에서의 파워 확대를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이 여성 전문대생 졸업생들은 뭔가 커리어적이거나 뭔가 내가 열심히 뭘 해야겠다 이 생각보다는 이 가정 내에서 아기와 남편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 영향력을 키우는 것만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업주부인 그녀들은 항상 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 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회사 가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업주부인 그녀들은 전업주부인 전문대를 졸업한 그녀들은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집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도시 외곽의 부실주택이라도 개의치 않고 내 집이 필요하다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집 마련의 신화 일본에서 이 내 집 마련의 신화는 일본의 전문대졸 여성들이 정점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인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인 저자가 일본인 여성들 전문대 졸업 여성들을 보고서 얘기한 겁니다. 일본 셀러리맨들의 내 집 마련의 현상은 이런 전문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만들어낸 전문대 문화가 절대적인 힘을 발휘했다는 거죠. 아내가 나 결혼했는데 우리 집 마련해야 되지 않아? 나 내 집 갖고 싶어. 우리도 좋은 집에 살자.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계속 보치면 당연히 남편들도 처음에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 전혀 없다가 내 아내가 이렇게 원하고 나도 계속 살아야 되니까 적당한 집은 하나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욕망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본의 내 집 마련 열풍 내 집 마련 신화 이것에 기름을 깨졌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주택 자금 대출 집을 사면 대출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게 보세요. 전문대를 졸업했고 이제는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누가 대출을 해줍니까? 대출 안 해주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대출은 다 남성들이 부담하죠. 여성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나는 내 돈을 한 푼 안 드리고 남편 변이로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집을 마련한 후에 이혼하더라도 양육비 대신 집을 얻을 수 있잖아요. 나는 남편과 아기가 있는데 이혼을 하면 아기는 내가 키워야 되니까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양육비 대신에 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령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더라도 최소한 집은 남는다는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입장에서 보면 전문대 졸업을 한 일본인 여성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도 손해볼 게 없는 장사다. 하나도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남편에게 우리 집 사야 되지 않아? 우리 집 사자. 이렇게 보채고 졸라서 산다는 거죠. 이렇게 손해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내 집을 마련하죠. 당연히 나도 아내와 내 아기와 소중한 보금자리 마련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으니까 당연히 내 집을 마련하죠. 하지만 실제 그 집의 주인은 명인은 남편 명인일 수 있지만 실제 그곳의 주인은 아내들이다. 그리고 일본의 내 집만의 신화는 이런 문화들이 영향을 미쳐서 더 강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집만의 신화는 전문대 졸업의 여성들이 완성시켰다라는 주제를 얘기해봤는데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이 책에 써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일본인 저자가 일본인 전문대 졸업 여성들을 보고서 이렇게 분석을 한 거고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내 집만에 대한 신화를 강화시키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문화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본다면 정말 내 집만의 신화 부동산 불폐의 신화 이런 게 깨질 수도 있겠다. 일본도 우리랑 분위기나 문화가 비슷했던 적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결과론적으로 우리도 언제까지 계속 오른다? 이런 뭔가 너무 확고한 뭔가 신념? 믿음? 이런 것 같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견해를 열어두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일본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아두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일본을 통해 본 부동산 10년 대폭락 시나리오라는 책을 가지고 일본 직장인을 위협하는 5대 부실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직장인들이 이 5가지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노후에 힘든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유사점이 많죠. 그래서 일본 직장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직장인들도 잠재적으로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했음 하는 마음에서 한번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다치키 마코토라는 분이고요. 경제 애널리스트이면서 경제지에서 금융과 연금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부동산 버블 이런 내용들을 처음에 소개해드렸는데 뒤에 가면 뒤에 갈수록 일본 경제의 취약점 일본 경제대 문제점 그리고 일본인들이 처한 뭔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일본 직장인들을 위협하는 5가지 리스크는 대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경제기획청 장관을 지냈으며 소설 단카이 세대로 유명한 사카이아 다이치라는 분의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대기업이나 관공서를 무사히 정년퇴직한 일본의 셀러리맨들은 25년 근속이라는 훈장과 함께 주택자금의 대출 납입도 거의 끝난 상태가 된다. 이는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만약 대출장금이 남았더라도 퇴직금으로 청산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굉장히 일본의 황금세대 정말 행복하고 경제가 잘 발전하는 시대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좋았던 시절의 이야기다. 오늘날 현실은 어떻냐. 오늘날 현실은 25년 근속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졌고요. 운 좋게 정년퇴직을 했어도 전업주부인 아내와 학생인 자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야 또다시 생활전선을 뛰어드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97년 이후에 가족같은 직장, 가족같은 기억 평생직장이란 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고요. 그 후로 정년퇴직을 했어도 결혼도 늦어지죠. 취업도 늦어지죠. 이러다 보니까 충분한 자산을 모으지 못할 뿐더러 또 아직 학생일 때 다 퇴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죠. 대기업에서 대부분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줍니다. 대학을 가면 대학 등록금 지원이라는 그런 복지도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 회사를 다닌 사람 없거든요. 보통 이제 30대에 취업을 해서 30대, 35살에 결혼한다 할게요. 한 34 정도에 결혼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20년이 지나야지만 아이가 이제 20살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54살인데 54살까지 다니기가 쉽냐 이거예요. 그때까지 기업을 다닌 경우는 사실 많지 않죠. 흔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금 지원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계에서는 제가 알기로 신세계에서는 이제 퇴직을 했어도 그걸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한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런 거죠.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25년 근속도 불가능하지만 운 좋게 정년퇴직했어도 아직 자녀들이 학생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퇴직을 했지만 퇴직 이후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취업 재취업을 또 다시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와나연태학교라는 채널에서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서 대기업에 임원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택배일을 하고 계세요. 이런 일들이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이제 흔한 얘기가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만나게 될 이야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직장을 위협하는 5가지 리스크 5대 부실책은 무엇이냐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채무 면제 상태의 전업주부 두 번째는 다수의 자녀 세 번째는 주택자금 대출 상황액이 남아있는 주택 네 번째는 부양해야 하는 부모님 다섯 번째는 본인 이 다섯 가지 리스크라는데요. 이 다섯 가지 리스크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무 면제 상태의 전업주부입니다. 일단 이 전업주부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정기적인 소득이 없습니다.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물론 인정해 주셔야 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가정이라는 경제 주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업주부는 보통 뭘 하죠? 가정을 꾸리고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을 가지고 이제 그 수입을 관리하는 거죠 보통. 그래서 어디에 얼마를 쓰고 이런 것들을 보통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도 괜찮은데 사실 이제 자녀도 출산하게 되죠. 자녀가 출산이 되니까 계속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일본 직장인 남편 혼자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 책의 조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스크가 채무 면제 상태의 전업주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다수의 자녀입니다. 다수의 자녀. 자녀가 생기면은 양육비, 교육비 등으로 많은 돈이 쓰게 되죠. 뭐 당장 아기가 태어나면 기저귀값도 들고요. 분융값도 있죠. 뭐 거기다가 이제 사교육비 들죠. 또 교육비 계속 들어가죠. 그래서 거의 20년, 사실 20년 이상이죠. 20년 이상의 그 기간 동안 계속 어떻게 보면 지출, 마이너스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자녀리스크라고 부르죠, 사실 자녀리스크. 그래서 성인이 되는 20년까지, 저는 30년까지라고 보는데 30년까지 지출만 하는 주체가 된다. 또 성인이 되어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흔해졌고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자녀, 자녀리스크가 두 번째 리스크입니다. 세 번째는 내 집입니다, 내 집. 내 집은 부실토지 위에 지은 토끼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매월 지불해야 하는 대출 상환금이 최하 80만원이란 거죠. 월 80만원. 이 월 80만원이라는 게 돈을 벌 때는 작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모든 수입이 끊기면 굉장히 큰 돈이 되는 거죠. 사실 80만원이면 많은 걸 할 수 있죠. 80만원이면 하루에 거의 2만원 정도, 2만 5천원 정도 쓸 수 있는 돈인 건데 2만 5천원도 쓴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새끼 식재료, 새끼 밥값을 해결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정도로 큰 돈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잘 팔리지도 않고 세금만 내야 하는 이 집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대출 상환금을 매달 80만원씩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내 집이 리스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은 미래 구속장치이자 평생 감옥이 되어 셀러리맨들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양해야 하는 부모님입니다. 부양해야 하는 부모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부모님의 노후를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죠. 노인이 노인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 내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보통 60대, 50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들의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시죠. 그들의 부모님이 이제 90대, 80대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도 노인인데 그 부모님 세대들이 아직도 자신의 부모님을 성계화하고 모셔야 되는 상황. 노인이 노인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인 건데 거기다가 이제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사실 형제 자매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낳은 자식들은 쫓았잖아요. 제 형제 자매가 쫓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그 부담감이 훨씬 더 커진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부모님의 노후까지 책임져야 하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짊어져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네 번째 리스크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리스크 마지막 다섯 번째 리스크는 본인입니다. 본인 이 책의 저자는 최대의 골칫거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아무리 좋았어도 내가 대기업 임원을 했든 과거의 변호사였든 의사였든 아무리 능력이 좋았어도 현재의 시장 가치는 0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 몇 억을 벌고 이랬어도 지금은 소득이 0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없앨 수도 없고 가장 자신이 짊어져야 한 최대의 리스크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섯 가지 리스크 일본 직장인을 위협하는 다섯 가지 리스크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첫 번째 채무 면제 상태의 전업주부 두 번째 다수의 자녀 세 번째 주택자금 대출 상환액이 남아있는 주택 네 번째 부양해야 하는 부모님 그리고 다섯 번째 본인 다섯 번째 제일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섯 가지 리스크가 결국에는 일본 직장인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게도 많이 적용될 만한 얘기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미 우리들에게 리스크로 닥치고 있는 문제들도 많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을 미리미리 좀 앞서서 살펴보고 좀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덜 덜 좀 힘이 들고 조금은 덜 뭔가 부담을 지면서 우리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일본 직장인을 위협하는 5대 부실 채권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우리들의 미래를 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